안녕하세요. 백인의 배우, 세계문학을 읽다. 낭독을 맡은 배우 전박찬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독일 작가 볼프강 보로헤르트의 단편소설, 민들레입니다. 내 뒤에서 문이 닫혔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것은 종종 겪는 일이다. 문이 잠길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집에 대문이 잠기면 우리는 집 안에 있지 않으면 집 밖에 있게 된다. 대문도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지으며 닫아 잠그고 내쫓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지금 내 뒤에서 문이 밀려 닫혔다. 그렇다. 밀렸다. 이 문은 엄청나게 두꺼워서 못 같은 것을 꽝꽝 두들겨 박아 폐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432라는 번호가 달린 흉물스러운 문. 번호가 매겨져 있고 양철처럼 얇은 철판을 박아 놓았다는 것이 이 문의 특이한 점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 문은 매우 위세등등하고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 문은 아무런 대꾸도 없고 열렬하게 기도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존재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그렇다. 홀로 남은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이 존재와 함께 유폐되었으니까. 그 존재란 바로 나 자신이다. 너는 아느냐? 네가 네 자신에게 떠넘겨져 있다는 것. 네가 오로지 너와 함께 단둘이만 남아있다는 것. 즉, 너 자신에게 내맡겨져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기 자신을 만난다는 것. 나는 그것이 무조건 두려운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로 불쾌한 모험 가운데 하나다. 벌거벗은 채, 의지할 데 없이, 자기 자신 외에는 그 무엇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특성도 없고, 기분을 전환하거나 행동할 기회도 없이, 이곳 432호 독방에서처럼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 행동할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마시거나 깨뜨려 박살낼 병 하나 없다. 목을 멜 손수건 한 장 없다. 잘라내거나 동맥을 끊을 칼 한 자루 없다. 글을 쓸 펜 하나 없다.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 뿐이다. 맨살을 드러낸 내 벽으로 된 텅 빈 공간에서, 이것은 저주스러울 만큼 보잘 것 없다. 꽁무니에서 실을 밀어내서 뼈대를 짓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추락과 걸림 사이를 감행할 수 있는 거미가 가진 것보다, 더 보잘 것 없다. 우리가 추락하면 어떤 실이 있어서 우리를 붙들어줄 것인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 수 있을까? 신이 우리를 붙들어줄까? 신, 나무를 자라게 하고, 새를 날게 하는 힘이 신일까? 신은 생명일까? 그렇다면 신은 우리를 가끔은 붙들어주겠지. 우리가 원한다면. 태양이 격자창살에서 손가락을 거두고, 구석구석에서 밤이 기어나오자,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나를 향해 다가왔다. 나는 그것이 신일 거라고 생각했다. 누군가 문을 열어준 것일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을까? 무엇인가 거기서 숨을 쉬고, 자라고 있다고 나는 느꼈다. 독방은 너무 협소해졌다. 여기 있어서 내가 신이라고 불렀던, 이것 옆에서 벽들은 슬슬 물러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나는 느꼈다. 너, 432호, 애송인간아. 밤에 취하지 마. 독방에서 너와 함께 있는 것은 오로지 너의 불안뿐, 다른 것은 없어. 불안과 밤. 그러나 불안은 섬뜩한 괴물이고, 밤은 우리와 단둘이만 있게 되면 유령처럼 무서워질 수 있어. 그때 달이 지붕 너머로 빙글빙글 돌며 내려오다 벽을 비추며 샅샅이 뒤졌다. 원숭이같이 미련한 녀석. 벽들은 예전처럼 그렇게 비좁고, 독방은 마치 오렌지 껍질처럼 텅 비어 있어. 신들을 가리켜 선하다고들 하지. 그런 신은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아. 여기에 존재하며 뭐라고 짓거려대던 것은 모두 네 마음속에 있었어. 아마도 그건 너에게서 나온 신이었을 거야. 네가 신이었어. 너도 역시 신이기에, 뭐든지. 거미건 고등어건 모두 다 신이야. 신이란 생명이지. 이것이 전부야. 그러나 그건 너무도 많아서 신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그 밖에는 허무만이 있을 뿐이지. 하지만 이 허무라는 것이 자주 우리를 압도해. 독방 문은 호두처럼 굳게 닫혀 있었다. 마치 한 번도 열리지 않기라도 한 듯이. 문은 저절로 열리지는 않아서 열려면 부숴야 할 것 같았다. 그 문은 그랬다. 홀로 남겨진 채 나는 바닥도 없는 곳으로 추락했다. 그러나 그때 거미가 상사처럼 내게 소리쳤다. 연약한 녀석! 거미 집은 바람에 찢겨 있었다. 그래서 거미는 개미처럼 부지런히 새 집을 지어 숨결처럼 섬세한 밧줄로 123파운드나 되는 나를 붙들어 주었다. 거미는 거미에게 고맙다고 했다. 거미는 거미는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렇게 나는 느릿느릿 나 자신에게 익숙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마저 참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점차 매우 즐겁고 유쾌해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나는 밤낮으로 내 특이한 점들을 발견해 나갔다. 하지만 나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모든 것과의 관계를 상실했다. 삶이나 이 세상과의 관계도 하루하루가 쏜살같이 규칙적으로 내게서 방울방울 떨어져 나갔다.